오늘 첫 번째로 진단해볼 종목은 김현철님께서 보내주신 가온 미디어고요. 9,200원의 10%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. 가온 미디어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? 첫한 종목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때 장중에 그래도 거의 천명 가까이 들어오는데 제가 봤을 때 김현철이라는 분, 지난번에 종목 진단을 해준 분 같은데 더존 비지온 질문했던 사람 아닌가요? 이거 초대박 났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가온 미디어가 더존 비지온하고 차트가 비슷하고 움직임이 비슷한 겁니다. 그리고 가온 미디어 제가 이 주식 한 서너 번 이상 진단 들어갔던 주식이에요. 여러분 미스터진단에서도 진단해줬고 기본적으로 가격 법칙상 만 원 언저리가 저항 만 원 언저리 만 오백 원 정도가 저항이고 계속 거래 실리면 이거 우측으로 가면서 거래가 지금 약하죠.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거래 실리면 11,700원에서 12,500원 정도 이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. 고점에서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요. 제가 좋게 얘기해도 조종 받을 때, 눌리목 나올 때는 이토마토 전체 시청자들이 봐도 무방한 주식이다. 이렇게 말씀 뚫리겠습니다.